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관계부사 Y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문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의문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을 들어서 설명을 쉽게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질문하시고 싶으신 사항은 답변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질문을 하실 때 관계부사 Y를 넣어서 질문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부사를 썼을 때 문장의 뼈대가 이즈가 될 때 문장의 뼈대의 동사가 이즈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The reason why I take a medication is to decrease my hypertension. 무슨 뜻이죠? 내가 뭐하는 이유는 약을 먹는 이유는 나의 고혈압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랬을 때 문장의 전체에 동사의 의문을 만들 때 문장의 전체에 뼈대가 된 동사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이즈죠? 이즈이기 때문에 이즈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주호 동사 조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의문을 만들 때 어떻게 되죠? Is the reason why I take a medication to decrease my hypertension?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그 문장의 뼈대가 되는 동사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뼈대가 된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주호 동사를 바꾼다. 그리고 그 뼈대가 되는 동사가 조동사가 됐을 경우에는 맨 앞으로 조동사 should, will, could, can, might, must 그거를 맨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주호 동사 그대로 쓰면 된다. 동사는 동사 원형이 오겠죠. I should go to bed. 이러면은 should I go to be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의문문으로 그냥 I wanna go to sleep. 내가 자고 싶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고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일 때는 도나 도나 디드를 쓰죠. 그죠? CJ에 따라서. 그래서 Do I go to sleep? Do I wanna go to sleep?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 그것과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he reason I wanna take a shower is my darliness. 이러면은 내가 사워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나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이지이기 때문에 이지를 맨 앞으로 보내서 주호 동사 도치시키면 되죠. Is the reason why I wanna take a shower my darlines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영상마다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문장을 하나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문장 하나에서 주호 동사를 도치시키거나 does, did, did, did 둘러서 문장을 의문사로 바꾸시고 조동사를 넘어서 다른 문장의 의미로 만들어보시고 세번째는 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다른 문장 형태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호동사에다가 형태만 바꿔서 아이 대신에 쉬를 넣거나 쉴 대신에 힐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주호동사에다가 주호목적어에다가 좀 바꿔서 변형을 해서 한 문장을 여러가지 수십개 문장으로 만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입으로 뱉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예를 들어서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약을 먹는 이유는 하이퍼액티비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걸 또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뼈대가 되는 동사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 비동사를 문장에 맨 앞으로 보내고 주호동사 도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Is the reason why people with ADHD take a medication to decrease 하이퍼액티비를 and to increase attention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The reason why I want to divorce means loss of love 이렇게 되겠을 경우에는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사랑의 결손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랑의 결손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것은 means라는 게 바로 주호동 means라는 게 바로 의미하다에다가 주호가 3인칭이기 때문에 S가 붙였고 그것을 바로 문문문을 바꾸면 means는 일반 동사 의미하다이기 때문에 3인칭에 갔을 때 더 줄을 앞에다가 써서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서 Does the reason why I want to divorce mean loss of love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사랑의 결손을 의미할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반드시 바꿔보시는 것을 수도 없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부사 why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소감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교수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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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